저희 버스킹은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를 여러분들한테 쏘겠습니다 다이아가 쏜다 저희가 지갑 7번을 뽑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7분 조재열님 황현필님 황현필님 그리고 김재민님 배재억님 그리고 박진성님 김상훈님 이주찬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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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렸다 저도 지갑 7번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계원님 축하드립니다 신민수님 이성환님 이재선님 최민주님 최민주님 김권원님 신지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방 7개 뽑겠습니다 가방 이수신님 이수신님 이혜인님 이태훈님 이태훈님 빨리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원현식님 이윤환님 원현식님 이윤환님 천천히 불러주세요 ия Corporate 이수님 황혁햘님 안계세요? 마지막 오승원님 축하드립니다 반전 원현식님 금영민이 많으신가 봐요 김재맥 님이 있나요? 한판님 한판 도건희 님 구입한팔 도건희 님 구입한팔 오한나 님 아 잠시만요 오오오이 님 되시나요? 오한나 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상형 님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뽑을게요 전민균 님 되시나요? 마지막 하나 윤경식 님 네 5분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